되도록 해라 하시면 됩니다. 네 그다음에 아까 주소에 요 주소로 한번 가 봤어요. 근데 이 중 선생님이 경우에 어느 선생님이 담임을 빠르면 2학대 좀 맡으실 수도 있어요. 강남으로 발령되면요. 1학기에 맡으실 수도 있어요. 워낙 강남이 학급수가 워낙 적어요. 그래서 강남의 경우는 잘 타면 가자마자 많이 맡으실 수도 있어요. 주인 빼면 부장선생님 빼면 당연히 티어가 많지 않아요. 요 주소로. 거기 가시면 학급은 정도를 연구를 하는 파이특장입니다. 입장합니다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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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